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박찬성 아나운서 전해주시죠. 네, 충주입니다. 충주 종합운동장이 내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. 충주시는 종합운동장에 설치했던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내일부터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을 재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.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기상 상황이나 행사 일정에 따라 이용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충주시는 또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었던 종합운동장 바닥분수도 어린이날 직전인 다음 달 2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. 음성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굴착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 음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 굴착기 5대에 한 대당 최대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오는 18일부터 전기 굴착기를 구매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고일과 등록 순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음성지역 법인이나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조금 지원 대상 굴착기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충주시가 건축행정 무료 상담 봉사실을 운영합니다. 상담에서는 건축사들에게 건축 가능 여부와 사용 승인, 건축법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절차, 철거 해체 계획서 작성, 건축 관련 분쟁 등 건축 분야 전반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별도의 예약 없이 충주시청을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건축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돕기에 문을 여는 건축행정 무료 상담실은 충주 지역 건축사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됩니다.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.